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진짜 오랜만이죠 세븐나이츠 오성합성 오연타 그리고 우리 루비뽑기 500개 두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캐릭이구요 가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뭐 대리 맡기실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오랜만인데요 가볼게요 합성 오성합성 첫번째부터 출발합니다 첫번째 오성합성 글레오 까이 까이 글레오 야 이거 얼마만이야 글레오 까이 자 글레오 까이 까이 글레오 세라 세라는 뭐 처음에 나올때는 굉장히 좋았지 요즘에 뭐 쓰나 시병기 쉬움 돌 때나 뭐 쓰겠지 자 첫번째 세라 두번째 유리 까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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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인 유리 오성합성 갑니다 까이 까아리 유리 두번째 리 확 나오네요 니황 요즘에 이제 아 뭐야 이제 다시 각성 니아가 나온다는 소문이 좀 있죠 어 개발전에 뜬는데 니아 굉장히 좋을것을 예상이 됩니다 니아하고 있어야지 좋아 세번째 가보자 까론 루이카론 오성 합성 갑니다 자 까론이랑 루이코 세번째 으리엘 얘 좀 쓰냐 보이지도 않는다 으리엘 세번째 으리엘 네번째 벨리카 니아 니아벨리카 오성 합성 갑니다 자 네번째에요 벨리카랑 니아 니아벨리카 라곤 야 일단 유니크하긴 해 음 얘는 뭐 진짜 각성 나와야되는데 언제 나오냐 그냥 유니크하긴 해요 우리 으라곤 아라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진이랑 제이크 갑니다 진제이크 제이크진 오성 누굽니까 자 마지막 진제이크 제이크진 까론 옛날부터 여러분들 얘가 레이드들 굉장히 많이 뽑았지 그중에서도 까론 음 진짜 많이 뽑았어 자 그리고 이제 루비뽑기 500개 두번 가봅니다 첫번째부터 쓰리 투 왔루비 뽑기 자 몇개 자 골카 나와야죠 자 갑니다 자 첫번째 flo banks 아아 악 망했어요 한번에 호프인가 보다 첫번째 액탬하는건가 여기와 있어요 오랜만에 하는데 쓰일만한거 그럼 저도긴천하심 오림없죠 첫번째부터 계란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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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몇개나올까요 골카 골카는 1개 2개 3개 4개 골카 4개 골카 4개 골카 4개 첫번째 4개 첫번째 지크 5생 지크 5생 두번째 5성룩 굉장히 달라요 요즘에는 백룡 세번째 태모 말고 레오 4렙 제레기 마지막 카엘 카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